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담당 김동인 교수입니다 자 올해 34회 시험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첫 시간이기 때문에 당부 말씀 한 세 가지 정도만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공부를 시작했으면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변 정리 하시고 첫 번째 물론 제 이름은 김동인입니다 김동인이고 강의 경영은 한 25년 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예요 어떤 대기업 출판사들 필요해서 출판사 여러 군데 다 강의를 했고요 하여튼 별명은 제아의 고수입니다 제아의 고수고요 하여튼 여러분 만나면서 반갑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얘는 첫 번째는 절대 시간입니다 절대 시간 절대 시간이 필요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시작했어요 내가 하루에 최소한 이 수업 시간 학원에서 학원이나 여러분이 동영상 넣는 거 시간 빼놓고 보통 한 최소한 그것도 최소한입니다 다섯 시간 이상은 다섯 시간 이상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변 정리 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웬만하면 뭐 예컨대 뭐예요 무슨 결혼식이나 돌이나 이런 데 있죠 계속 참가려고 하지 마시고 요새는 또 비대미나 천만다행입니다 돈만 보내세요 자 주최 측에서는 돈이 오는 걸 바라지 사람까지는 신경 쓰지 않으니까 돈만 보내시고 그렇게 시간 정리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글쎄 한 분이 얘기했습니다 최소한 동영상 빼놓고 다섯 시간 이상은 뭐예요 공부하지 않게 그래서 보통 학원에서는 수업을 한 뭐예요 세 시간 네 시간 수업을 듣고 그걸 복습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습 차차니 복습하는데 어떤 65세 되시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퇴식하시고 공부하는데 65세예요 쉽지 않습니다 쉬운 나이가 아니에요 자 자기가 한 오전에 학원 수업 끝나고 한 다섯 시간 보니까 배웠던 그 복습 시간이 되더라 이렇게 수업 시간에 네 시간 되는 걸 다섯 시간 하니까 끝나더라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데 물론 빠르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65세 되신 분이 그렇게 보셔서 1년 동안에 딱 공부하셔서 학교 가신 걸 보면 제가 그 기준으로 삼아갖고 하여튼 그 수업 동영상 보는 시간 이외에 뭐예요 한 다섯 시간 이상은 공부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 범위예요 두 번째는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예요 자 시험 범위는 우리가 뭐예요 정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1회부터 32회까지 시험 문제 나왔죠 이 기출 문제만 이 기출 문제에 나왔던 이 범위가 있죠 그게 시험 범위예요 그 이상이 되는 거 있죠 물론 1회 때 나온 것보다 2회 때가 어렵고 3회 때보다 4회 때가 어렵고 이런 식으로 점점 모여요 우리가 32회 때 나왔던 나오지 않았던 시험 문제가 33회도 나와요 자 나오는데 그 양은 많지도 않고요 만약에 그 시험 범위를 벗어냈다 지금까지 나온 범위를 벗어난 것은 여러분이 꼭 맞을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가 공부하는데 30년 만에 한두 번씩 나오는 문제 있죠 그것까지 공부할 시간적인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고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기출 문제 풀 때 말씀드렸지만 29회 때가 가장 시험이 어렵어요 굉장히 총체적으로 옛날에 15회 때의 그런 충격이 충격이 그러니까 26만 명 지원해갖고 그 당시 뭐예요 그 당시 합격자가 100명도 안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29회 때 굉장히 어렵었어요 자 어렸는데도 그래도 그 옛날 때보다는 뭐예요 공부하는 요령이 있어서 그러신지 많이들 합격하셨어요 2만 명 이상 합격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33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하고 수준이 비슷할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공부를 전략적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나왔던 범위만 하잖아요 범위만 고기를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범위 내에서만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하니까 왜냐하면 자 절대 뭐 80점 90점 그건 언감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은 그 이 합격자가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저 있죠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2조 100자 모양으로 이렇게 뭐예요 자 이 점수 분포가 이런 항아리 분포였어요 그래서 어디에 60점도 있고 이렇게 뭐예요 70점도 골고루 이렇게 분폐됐어요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우주선 모양입니다 우주선 다 어디에 합격생이 어디에 모여 있어요 자 60점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마다 전국적으로 한 문제 두 문제 때문에 떨어지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학원마다 다 그래요 한 문제 두 문제 떨어지는 분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많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괜히 뭐예요 구석구석 다 보는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구석구석 보고 있다 했죠 이거 책을 다 처음부터 구석구석 보고 있다 그러신 분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수석하실 분이에요 그렇게 왜 전체적인 걸 다 보고 있으니까 꼼꼼히 보니까 수석할 분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한 5년 하실 분이에요 5년은 왜냐하면 그렇게 다 많이 보려고 그러면 그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 시작할 때는 마음가짐이 빨리 끝나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이지만 절대로 이게 쉽지 않아요 시험공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험 범위는 딱 제가 수업시간에 별표하라고 중요하다 이것만 이거는 꼭 해야 된다 했죠 그것만 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짜릿한 점수 있죠 보통 한 60에서 65점 사이로 짝점으로 붙는 건 더 짜릿하겠지만 60에서 65점 사이로 붙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래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시험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일 때 시험을 분석해 보면 29일 때는 공법이 어렵어요 2차 과목 중에 근데 이제 뭐예요 작년 보니까 공법을 난이도를 2개 내리고 등기법 올렸어요 등기법 그 다음에 중개사법도 한 2개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피부로 듣기에 시험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3, 4년 동안은 이제는 공법을 타켓으로 하지 않고 등기법을 타켓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등기법은 반만 맞으면 잘하는 거예요 반만 그래서 반 정도 맞아야 되니까 하시라는 것만 해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보통 작년에도 그렇지만 기출문제 나오지도 않은 거니까 막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가 공부할 범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등기법만 공부하기 위해서도 한 몇 개월 6개월 정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민법 1차 과목 때문에 절대 이 공시법령 있죠 공시법령을 1월 달부터 공부하신 분은 없어요 보통 수업은 듣는데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2차만 하신 분도 5월에 하고 1차 동시에 하신 분들은 7월에 이렇게 할까 말까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니까 하시라는 것만 해요 하여튼 범위는 딱 분명히 제가 신경 쓸 거 없어요 시험 문제 이거는 나온다 이것만 하라 벌표하라고 이것만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세 번째는 자 뭐예요 세 번째는 공부 방법이에요 자 무슨 방법이라고 공부 방법입니다 자 공부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뭐부터 먼저 하라고 이해부터 합니다 플러스 이해만 하면 우리 학원가의 정서를 써요 이해만 하면 점수가 57.5입니다 자 이해하고 플러스 뭐하게 되면 그냥 암기만 하죠 암기 이 암기만 하면 뭐예요 60전 나와요 근데 이해하고 암기만 하면 더 점수가 다 나오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고 암기하지 않죠 그럼 도대체 이해를 하게 되면 또 암기를 뭐하냐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아직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자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한 이 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뭐 1,2학년 1학년이죠 뭐 1학년 1학년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 이 닭이 계란을 품고 뭐예요 얼마를 하면 병아리가 태어난다 흡사 너희가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 있다가 태어나는 원리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쭉 합니다 아이들도 이해를 해요 아 이 병아리라고 하는 게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그 어미 닭이 알을 품고 있구나 이게 얼마냐 이게 그럼 이제 다 설명이 이해가 됐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럼 도대체 병아리가 어미 닭이 얼마나 알을 얼마나 품고 있어야지만 그 새끼가 병아리가 태어났느냐 그게 며칠이냐 하는 게 며칠이냐 며칠이냐 그렇게 시험이 납니다 그러면 일단 이해는 다 했는데 문제가 나오면 뭐예요 답을 못 찍어요 그 답을 찍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암기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암기라는 게 그래서 암기 이제 암기해야 되니까 일단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닭을 한번 닭을 이렇게 써놓았어요 닭을 닭을 이렇게 쓰죠 닭을 쓰고 그러면 이게 닭을 쓰니까 빨리 쓰게 해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21일이에요 그래서 닭을 아 이게 21일이구나 닭은 병아리는 22일이냐 이렇게 암기시켜야 돼요 수준을 좀 높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국사 같은 거 공부 잘하니까 자 그럼 삼국시대에요 삼국시대입니다 자 삼국시대인데 그러면 여기 이제 고구려고 백제고 여기 신라입니다 중국이 있고 쪽파리 나라 쪽파리 쪽파리가 있어요 일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자 누가 이 지금 뭐예요 이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연합을 해서 왜 백제가 막 자꾸 침입해 오니까 고구려가 이제 신라하고 연합하고 중국이 어떤 나라하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일자로 종축으로 이렇게 유대관계를 맺습니다 백제가 이렇게 종축으로 유대관계를 맺으니까 뭐예요 우협을 느끼죠 중국이 어떤 나라하고 백제하고 뭐예요 자 일본 섬나라 쪽파리 섬나라하고 이런 식으로 횡적으로 이렇게 외계관관계를 맺습니다 설명하면 다 이해가 돼요 보통 이거는 뭐예요 어디 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아니면 뭐예요 중학교 뭐 고등학교까지 뭐 아이 저기도 나오지 뭐 공무원 시험에도 나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걸 우리가 십자가의 외계라고 하는데 이제 시험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런 삼국시대 상황을 맺세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맺세기냐 물어보면 이건 이해를 했으면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 얘기에요 지금 그 암기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몇 세기냐 물어보게 되면 이게 몇 세기에요 이거 이게 4세기입니다 4세기 이게 4세기에요 이게 지금 4세기 때에요 그럼 백제가 어느 나라하고 뭐예요 어느 나라하고 여기 쪽파리 섬나라하고 백제가 중국이 어떤 나라하고 외계관계를 맺었냐 이제 중국이 외계관계를 맺은 중국은 어떤 나라냐 4세기 때 자 그건 이제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그 저 젊으신 분은 20대 애들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알까요 뭐 잘 모르겠는데요 그 조용필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꽃피는 동백섬에 범이 왔건만 형제 떠난 뭐예요 부산항에 갈매기만 술 피우네 그죠 그래서 꽃피는 동백섬 이게 동백섬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꽃피는 동백섬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동진이에요 동진이란 자 그럼 이제 동자바고 동백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머릿속에 암기 해야지만 답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게 되면 그 외우는 게 앞다 자리에 따라서 외우던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연상을 해주셔야 되요 연상 연상해야 되요 예 그런데 우리가 신채호 선생 농림운동가 신채호 선생 있죠 신채호 선생이 자 신채호 선생이 조선상고사가 있어요 조선상고사가 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선상고사가 일본 놈 시대 때 어느 신문에 연재가 됐냐 조선일보 같아요 동아일보 같아요 몰라도 몰라도 뭐예요 조선상고사니까 무슨 일보예요 조선일보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연상을 하시지 않으면 이게 안 헤어져요 안 헤어지니까 하여튼 그래서 자 이렇게 뭐 하자고 이거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하자고 이거 암기하자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절제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으니까 하시라는 거 별표하라는 것만 공부하면 되고 세 번째 꼭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하자고 이거 암기하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부동산 뭐라고 이거 공시법이에요 자 부동산 공시법인데 말 그대로 공시라고 하는 것은 널리 세상 사람들한테 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하고 뭐하고 등기법하고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다른 등기부는 부동산 등기부만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만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공시법은 무슨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부동산 자 이렇게 부동산 등기법하고 자 플러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거기 파트 중에서 측량 부분은 다섯 개로 나누는데 자 기본 측량 공공 측량 수로 측량 일반 측량 지적 측량 이렇게 딱 다섯 개로 구분해요 이 다섯 개 구분 중에서 자 우리가 지적에 관한 파트만 공부합니다 지적에 그래서 우리가 자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그래서 공간정보법인데 그쪽에서 무슨 파트만 이 지적에 관한 파트만 이것만 시험 범위에 이것만 공부하자 그래서 등기법이 12문제 나오고 지적이 12문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적이란 말은 뭐냐면 땅에 적자가 쌓을 적자예요 그래서 옛날 주돈시대 때는 이 땅에다가 임금이 자기 땅이에요 이 대한민국 전체 땅이 누구 거에요 임금 거니까 임금이 뭐에요 백성들한테 뭘 거둬러 이거 세금을 걷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옛날에는 돈보다는 뭐라고 자 하여튼 뭐에요 포라든가 자 이렇게 물건으로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걸 쌓을 적이에요 쌓을 적 그래서 지적은 땅을 휴조로 관리해서 세금을 걷겠다는 그게 뭐에요 그게 지적입니다 지적 그래서 이제 등기법 12문제 하고 지적법 12문제 자 24문제 몇 문제가 24문제 그래서 아까도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등기법이 한 반 맞기가 쉽지 않아요 반 정도 맞도록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을 맞으려면 할 수 없이 뭐에요 그 하라는 데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지적은 쉬워요 지적은 쉬우니까 10개에서 11개까지 맞을 수 있어요 다 맞을 수 있는데 다 맞으면 뭐에요 출제하는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운 좋게 다 맞으면 좋은데 그처럼 10에서 11개를 맞아요 그래서 10개 11개 맞고 이게 뭐에요 10개 맞았다 치자 자 그럼 이건 뭐에요 반 맞았다 치자 있죠 16개 맞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세법을 반 맞으면 24개 여기서 60점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에요 하여튼 세법은 반은 절대 반은 맞으셔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험을 보는 중에서 이 중개사법하고 지적이 제일 쉬워요 제일 쉽고 중개사법이 올해는 작년보다는 난이도가 한두 문제에 올라왔다 그래서 이 피부를 느껴질 때는 좀 어려워지겠는데 그래도 그래도 뭐에요 그래도 7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75점 이상 유일하게 맞을 수 있는 감옥은 이 중개사법이 없어요 다른 감옥은 그렇게 고득점이 쉽지 않아요 이체 과목 중에서 공법 75점 천재라 그래요 천재 천재라 그래요 처음 공부하신 분이 공법을 75점 맞았다 1년에 그 사람은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이용당해요 천재에요 천재 그래서 공법은 50점 맞으면 되고 50점 이상 맞으면 50점에서 55점 55점 있죠 50점 맞고 중개사법도 75점 맞고 그 다음에 이 공시세법이 60점 맞으면 185점으로 2차는 합격하는 거에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적은 뭐에요 10개 맞으려면 기본적으로 지적에 대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주체가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자 어디 이 지적을 공부하면서 나오는 국가공무원 중에서 기본적으로 뭐에요 세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 자 무슨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뭐에요 시 도지사 또는 뭐에요 또는 대도지시장 대도시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대도시 시장은 우리가 여러분 이제 시장 뭐에요 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 도지사 이런걸 자주 들어보시죠 뭐 방송 같은 데서 뭐에요 무슨 도 어디 도지사 어디 도지사 도지사 그 다음에 대도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있죠 그런 도시를 우리가 대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뭐에요 이렇게 시험을 필요해서 뭐하고 뭐하고 자 시 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디서 나오고 시 도지사가 어디서 나오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에요 자 지적소관청이에요 이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시간에는 자 이렇게 뭐에요 지적이라는 단어가 파트가 다섯 파트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게 뭐라고 배우는게 뭐에 관한 사항만 배우는거에요 지금 지적에 관한 사항만 배우니까 지적소관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 수업시간에는 이제 빠르면 그냥 소관청 소관청 할거에요 그러면 아 소관청하면 무슨 소관청이라고 지적소관청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소관청 있죠 이게 이제 뭐에요 이 공부 시험을 공부하면서 나오는 주체예요 이거 매년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작년 시험에도 지적적부심사는 시 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회부를 해야되는데 소관청이라고 나오고 또 작년 재작년 시험에는 공부를 반출하는데 공부반출도 올해 또 나왔는데 작년에 또 나왔는데 32회 시험에 또 나왔는데 천재지변하고 뭐에요 시 도지사 승인받으면 반출해요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는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나오니까 이 주체는 뭐에요 나중에 이제 이게 여섯 가지고 이것도 여섯 가지 정도 외우시면 되고 이거 안해도 돼요 왜 이 두 개가 아닌 건 다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소관청이다 그렇게 이제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에요 이렇게 이 등기법은 등기법을 지적할 때 지적은 이건 이건 기본적으로 주체가 자 이 절차법 물론 두 개 다 절차법이에요 어떤 뭐에요 지적도 자 지적을 국토를 효여하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뭐에요 자 관리하기 위한 그 절차상 이 세 사람이 뭐에요 어디 어디 들어가는가 이제 나중에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목차를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등기법은 크게 목차가 이 세 가지로 구분해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로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하나는 뭐냐면 자 등기가 뭐냐 하게 되면 총설 부분이 있어요 이 등기라고 하는거 어디에서 관할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뭐하는거에요 이거 등기부에다 기록하는 절차에요 그 다음에 등기는 뭐에요 등기는 국가가 등기부를 만들어 놓고 처제부 값고일구 등기부 만들어 놓고 이 등기부에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행위를 하고 사겠다 팔겠다 아무리 뭐해도 수요권이 안 넘어가요 국가가 어디 등기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등기소에 등기부를 비치해 놓고 자 그 부동산을 하려면 등기부 확인해 보고 등기부 확인해 보고 등기부 확인해 보고 누구하고 누구하고 갑과 우리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뭐해요 등기 신청 절차에요 뭐가 있다고 등기 신청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를 무엇으로 나눠요 이 총론하고 예 강론을 이렇게 나눕니다 강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디 이 강론이 이 강론이 언제부터 한 10년 전부터 여기서 뭐해요 12문제에서 여기서 5문제에서 7문제까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어떤 젊은 사람은 그래서 뭐해요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나는 강론만 하겠다 뭐 강론해도 뭐해요 7개씩 강론만 해도 7개씩 맞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 이런 분이 있어요 지족은 다 맞고 등기를 하나도 안하고 그냥 지족은 12문제 맞고 어 그 다음에 뭐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줄로 걷어요 하나만 맞았어요 지족은 등기법은 하나만 왜 1번 찍었더니 하나만 맞았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문제가 조금 쉬었던 시절이다 세법을 뭐해요 세법을 매 16문 중에서 이 등기법 12문제 맞고 13문제죠 등기법 1문제 13문제죠 그래서 세법을 몇 개 11개 10개인가 11개 맞아갖고 그래서 60점 그래서 합격했어요 여튼간에 다른 과목도 중개사법을 너무 잘 봐갖고 자 근데 지금은 뭐에요 지금은 등기법을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점수가 나오진 않아요 여튼 그래서 강론이라도 꼭 봐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자 그래서 이 총론은 뭐에요 총론은 일반 원칙이 있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당사자가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당사자 신청주의 관공소 촉탁에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이게 일반 원칙이고 두 번째 뭐에요 신청 뭐라고 신청 적격이에요 자 내 이름이 등기법상에 올라갈 수 있느냐 민법상 자 민법상 뭐에요 민법상 조합이 안되는데 뭐 작년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나중에 자세히 공부할 거에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신청이에요 등기는 누구하고 의무자 권리자 등기를 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 권리자 등기를 해주는 의무자하고 공동을 하는게 공동인청이 원칙이에요 신청이 그 다음에 반드시 뭐에요 신청정보에 신청서에 플러스 뭐네요 첨부서면 내요 첨부정보 이게 무슨 말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는 항상 우리가 주민센터 가갖고 등본 뜨려도 옛날에는 신청서 냈어요 지금은 자 종이가 너무 아까우니까 신분증 계시라고 하는데 뭐 예컨대 인간룡 띠러 가면 인간룡 몇통 띠겠다고 신청서 쓰죠 똑같은 얘기에요 그 이전 등기하게 되면 신청서하고 거의 관련된 뭐에요 대장 첨부한대던가 매매계약서 첨부한대던가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첨부한대던가 그런 얘기에요 적혀요 신청 첨부서면 그 다음에 접수받으면 서류가 미비하면 뭐에요 각하하고 서류가 완비되면 등기부기 실행하는데 접수받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등기 완료되면 완료되면 누가한테 그 등기 권리자한테 등기별 정보 뭐 진문서에 옛날로 따지면 교부해요 그 다음에 강론에 이제 우리가 자 이 등기부는 뭐에요 등기부는 각종 뭐라고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하고 각종 뭐라고 각종 등기 절차에요 예컨대 각종 권리는 자 최초로 신축건물 짓고 최초로 바다 매립해서 최초로 등기하는 걸 우리가 보존등기에요 그 소유권 보존등기 맞추면 자 여기서 소유권 보존등기 수업시간에는 줄여갖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소보소보 하겠어요 그렇게 쓰겠습니다 요즘 말을 줄이는게 유행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에요 자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등기 해주고 자 돈이 필요한 사람은 뭐 지방 같은데 내 땅 뭐에요 돈 내고 이용하라고 뭐에요 지상권이나 지옥권이나 전세권 이게 용익물권이에요 그래서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남의 땅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건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물건이라고 용익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용하고 수익한다 그걸 줄여갖고 용익물권 지상권 지옥권 전세권이에요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면 뭐에요 자 담보물건 있죠 대표적인게 뭐라고 우리가 뭐에요 저당권 있어요 저당권 그래서 민법 시간에는 그 담보가등기도 배우는데 하여튼 담보물건 저당권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고치는게 각종 등기에요 그 내용은 뭐에요 전부 다 자 돈 갚어서 저당권 말수하는거 말수 등기 자 예권대 만약에 전세금이나 채권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거 있죠 그게 바로 변경등기 자 그 다음에 경정등기는 요새 잘 안나오고 자 처음부터 잘못써서 고치는건 경정 나중에 사유가 생긴건 뭐에요 변경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에요 말수등기 중요하죠 말수등기 그 다음에 자 각종 물건면등과 상관없는 뭐가 있어요 가등기라고 하는게 있어요 이거 요새 매년 나오고 있죠 가등기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되면 그래서 시험문제 등장할 때 어선제 나오냐 하게되면 일단 우리가 총 이 총솔 부분에서는 기본 뭐에요 등기가 뭐냐 라는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 다음에 뭐에요 등기 대상이 있고 종류 있죠 등기 종류를 배우고 등기 대상을 배우고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 유효 요건하고 등기 효력이에요 자 그럼 요건과 효력에서 여기서 한 문제가 시험문제 나오고 종류 종류 종류에서 우리가 종류에서 이제 나오는게 이제 종류에서 나오는게 자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가 공유지분이 등기되느냐 안되느냐 여기서 시험문제 나와요 구분건물증기부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적격에서 한 문제 나오고 공동이냐 단독이냐 그 다음에 각하사위가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보통 뭐에요 자 우리가 작년에는 작년에 이제 작년에는 안 나왔지만 올해는 꼭 뭐에요 보존등기 존등기 있죠 용액물건 예 담보물건 그 다음에 이 변경능기 그 다음에 마수등기 가등기 여기서 이제 시험문제 나와요 이런 데서 그래서 시험문제 나올 때는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벗어났다 싶게 되면 벗어난 문제는 이제 나오긴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 그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보다 자 한 30년 만에 한 번씩 어쩌다 이상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까지도 커버하려면 거의 한 몇 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시간 때문에 1년 내 공부하시는데 이 등기법을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하시라는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딱 자 60에서 65 점 사이 있죠 그게 딱 짜릿한 점수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적은 뭐에요 우리가 지적은 지적은 보통 파트를 뭐에요 지적 파트를 구분할 때 목차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크게 6가지로 구분해요 지적이 뭐냐 지적에 대한 자 이 지적에 서설 부분이 있어요 총설 부분 서런 부분이 있고 자 우리가 총설이라 하지 않을까 총설 자 그 다음에 등록사항이 있고 그래 지적 공부가 있고 이 땅이 생기면 이 땅에다 뭘 거두라고 세금 거두라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니까 예 총설 부분이 있고 등록사항이 있고 이 공부에 등록해요 국가가 이제 뭘 정해요 자 이 행정구역 소재 자 어디 서울특별시 관악골신림동 백번지 땅번호 지번 이 지번이 뭐에요 지번을 꺾으려면 번지수죠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에는 뭐에요 그 보통 주소지가 땅 지번이 번지가 되고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토지는 아직도 지번을 쓰는데 건물은 도료명 주소를 써요 자 그러면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뭐에요 면적 경계좌표 있죠 경계좌표 이걸 누가 국가가 뭐에요 국가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국가가 정해서 어디에 공부에 등록하고 토지에 이동이 생겨요 토지에 이동이 생긴다 라고 하는건 뭐에요 자 달라진다는게 이 자가 달라져 있어요 한자로 따지면 움직일통 짜고 바뀌었다니까요 그 한마디로 눈에다가 전담에다가 집을 넣어서 대로 바뀐다 이게 이동이 생기는거에요 이동이 생기면 여기 따라 정리해줘야죠 그게 지적 정리에요 그 다음에 자 공부에 등록하려면 땅을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하나 생겼죠 공부에 등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측량이라 하는게 필요해요 그게 지적 측량이에요 자 그럼 파트는 우리가 요새 시험 범위에 시험에 이 총설 부분에서는 용어를 용어가 한 문제 나올까 잘 안나오고 있어요 계속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어 지금까지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뭐에요 올해도 안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도 뭐에요 그래도 본다면 용어 한 문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집원하고 지목하고 있죠 이 집원하고 뭐에요 지목하고 면정하고 경계인데 올해 시험에 나온게 지목하고 경계에요 지목하고 경계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게 지금 애매모호한게 뭐냐면요 이 네 군데에서 다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에요 이 지목 집원이 작년도 안나오고 재낙년도 안나왔으니까 올해는 꼭 나올거에요 근데 이 지목은 매년 나와요 매년 거의 매년 두 문제 나오기로 했는데 하여튼 올해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많으니까 이 네 개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이 네 개는 꼭 해두셔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개 네 공부에서 등록사항 올해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시험 문제가 보통 2문제 많게는 3문제 나오는데 올해는 뭐에요 올해는 3문제 나왔어요 3문제 그래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보셔야돼 2문제 3문제 2문제 3문제 그 다음에 토지이동에 대해서 그 절차가 이것도 뭐야 2문제 나와요 우리 축적변경이 또 나왔어요 7년째 나왔어요 대단합니다 왜냐면 그런 적이 없어갖고 작년에 강의할 때 7번째까지 나올까 그래서 이제 날짜만 한번 보자는게 그래서 축적변경 기본 절차 날짜 있죠 수치 나오는거 축적변경위원회 구성 작년에 축적변경위원회 구성이 나온거에요 자 우리 수치만 기억하자 수치만 올해도 마찬가지에요 올해도 수치만 좀 보시고 이 정리파트가 보통 뭐에요 이것도 자 작년에도 나왔지만 보통 2문제 이 측량이 2문제에서 3문제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골고루 나오니깐 골고루 나오니까 어 여기 내유계하고 뭐에요 여기 공부에서 3문제 하고 어 여기 토지이동 2문제 2문제 있죠 보통에서는 한 여기만 이적 여기 파트만 요렇게 골고루 나오니까 여기만 제대로 하면 되요 왜 지적이 몇문제 나오니까 12문제 나오는데 여기만 이렇게 쭉 가르쳐 주시는데 중요하다고 하는데만 하더라도 보통 한 10문제 정도는 맞을 수 있어요 충분히 맞을 수 있으니까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자 이 공부할 수 공부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할 그 범위는 다 이렇게 여기서 나온다는 걸 알려드렸으니까 이거 이제 수업시간에 본격적으로 이거 하는데 그것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되고 하여튼 그래서 자 다시 얘기하지만 자 이런식으로 가르쳐 주는데 별표하라는 데 꼭 별표하시고 그걸 이제 암기하는 대로 암기 이제 하셔야 돼요 암기 안하면 시험 보는 날 생각이 안 나요 어 그러고 보시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 등기와 지적의 뭐에요 이렇게 왜 배우는지 상호 연관관계가 어떤지 그거를 좀 다시 설명드리고 이제 진도를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